왜 그러세요? 승리가 보고싶어요 그럼 승리가 보고싶다 사랑해 한 번 하고 끝낼까요? 반성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간들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고 자기 인생으로 봤을 때 값진 시간이고 여러가지 생각해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꼭 불미스러운 일이라서 그렇지만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좋게 봐주시면 저희 승리도 더 멋진 성인으로서 남자가 돼서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리야 나도 아직 사랑하지 않지만 사랑할 거고 보고싶다 화이팅! 승리야 보고싶다